Q. 충남아산의 강점은 제공권이고요. 동대문고에서 온 문성민입니다. 포지션은 공격수랑 수비수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Q. 충남아산에 입단하시게 된 소감은 무엇인가요? 일단 프로라는 높은 벽에 들어오게 돼서 정말 좋고요. 충남아산이라는 프로팀에 들어오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Q. 충남아산의 강점이나 플렉션은 무엇인가요? 저의 강점은 일단 제공권이고요. 높은 지점에서 헤딩하는 걸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고 제가 주로 선호하는 플레이 스타일은 나가서 받아주는 것도 좋지만 뒷공간에서 받는 걸 좋아합니다. Q. 충남아산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테스트 봤을 때 분위기 현장은 모두가 다 힘든 프로이기 때문에 다 들어오고 싶어서 모두가 더 열정해서 더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고요. 그 사이에서 잘하는 수많은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뽑힐지 꿈에도 몰랐는데 뽑혔을 때는 정말 기쁘고요. Q. 충남아산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이제 고등학교 무대를 마치고 성인 무대로 들어왔는데 위에 수많은 선배들을 보면서 더 프로 무대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요. Q. 충남아산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Q. 충남아산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물론 경기를 뛰면 좋겠지만 경기를 못 뛰더라도 팀에서 어느 부분에서라도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는 게 좋고요. Q. 충남아산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이번 시즌 저도 열심히 하고 프로 선수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항상 응원해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Q. 충남아산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Q. 충남아산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Q. 충남아산의 강점은 무엇인가요?